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국힘의 수도권 위기론, 이게 거의 공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하게 최종시로 이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여의도 일대의 고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투표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를 짓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충청권에서 또 크게 표를 받을 수 있는 호재에 해당하는 거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고도 제한을 확 풀겠다. 또 마포 등 인접지역 규제도 완화하겠다. 세종시를 와신돈 DC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국회의 완전 이전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참 서울에 있는 권한을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세종시하고 이제 아마 지금 국정난백상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기술이 많이 좋아지더라도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기능을 그러니까 이원화해 가지고 세종시를 만들어서 그 막대한 여러분들 예산을 써서 그런 건설작업을 벌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거의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그렇게 오오가고 해야 됩니까 그런 폐해는 계량화할 수는 힘들지만 참 국가에게 굉장히 많은 짐을 지우는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그런 감착카드를 내놓았다. 행정수도 이전은 원래 더불음주당의 원조였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공약으로 끌어당긴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지금 선거를 보시는 건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총선에 대한 견해가 이제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관전 포인트가 이게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아주 자주 사용되는 그림이죠. 왼쪽에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오리지 않습니까 오른쪽에서 보게 되면 이게 토끼지 않습니까 꼭 같은 사물이나 현상이나 문제를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4월 10일 총선이 지금 여러분들 한 13일 본투표까지 13일이고 그냥 사전투표까지 하면 그냥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 뒤에 치료주게 되는데 이 4월 10일 총선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사람은 판세 분석으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론조사로 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권심판론으로 볼 것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역대 선거를 2020년 4월 10일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분석해 왔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시각은 한국의 평균적인 분들하고 좀 다르죠. 제가 보는 것은 판세 분석도 결정적이지 않고 여론조사도 결정적이지 않고 한강벨트나 낙동강벨트나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정권심판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게 뭐냐 전산조작을 얼마나 할 거냐를 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몇 표를 집어넣기로 결정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은 4월 10일 총선의 관전 포인트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얼마나 투입할까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만들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투입할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민들이 사전 투표장을 가든 당일 투표장 가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공 박사가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분석해보게 되면 사전 투표율 기준으로 전국 평균 선거인 수 기반으로 하게 되면 6.7% 정도를 실제 사전 투표율과 발표 사전 투표율 사이에 격자를 만든 다음에 그만큼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후반께 표를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그거를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로 따지게 되면 25%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놓게 되면 25%의 절반만큼 빼앗아가지고 절반만큼 더해 준 거거든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4월 10일 총선의 소위 관전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이렇게 오리냐 아니면 토끼냐 이렇게 볼 때 누가 저한테 여러분들 물으면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조작값을 몇 퍼센트로 결정해가 표를 집어넣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판세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 그건 제 생각인 겁니다. 의견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가장 에이스에 해당하는 강북 지역의 여러분들 그래도 전투력이 있는 후보가 동작을 해 출마한 나경훈 후본데 2020년 4.15 총선의 나경훈 후보를 분석해 보게 되면 나경훈 후보가 왜 낙선됐느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출신의 이수진 후보한테 12,438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8,879표 관내 사전투표 3,559표 어떻게 집어넣냐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찾아낸 규칙이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 실제 사전투표율이 23.31%인데 30.99%로 부풀려 가지고 7.68%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한 다음에 12,438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12,438표를 집어넣는데 나경훈 후보가 어떻게 당선되겠습니까 나경훈 후보가 당선되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이수진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59% 당일 투표 득표율이 46% 사전빼기 당일이 플러스 13%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조작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를 부풀려 준 겁니까 원래 45%를 59%로 부풀린 건 14%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다 복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왼쪽은 선관위가 발표한 제조 생산 조작된 선거 데이터고 오른쪽은 뭡니까 그것으로부터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 상태에 진짜 투표자 수를 득표수를 복원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한 만 표 정도 집어넣으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기기가 참 힘든 거죠 이기기가 힘든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4.15 총선 서울에 424개의 은면동이지 않습니까 은면동에 여러분들 다 이 사전투표자 수를 집어넣어 줘가 전부가 플러스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 뭘 이야기한 겁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사전투표를 다 더해 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균이 플러스 12.62%가 나온 겁니다 이런 미친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그래서 동별로 다 여러분 더해 줘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은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고 이 숫자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업이 기술적으로 4월 10일 총선에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까 이걸 막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는 하나도 없이 선거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강벨트가 어떻고 낙동강벨트가 어떻고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게 어떻고 그게 다 제 눈에는 그냥 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제가 이야기를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돼가 이런들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너무나 늦어버렸지만 이렇게 사회 전체가 미쳐버린 겁니다 사실과 진실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과 진실을 외면한 그 성적표를 4월 11일 날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누군가는 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 기준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전국 기준으로는 6.7%를 부풀리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6.7%를 부풀리게 했기 때문에 6.7%를 빼버리게 되면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실제로 몇 석을 얻었냐 서울에서 17석을 얻은 겁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때문에 8석으로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선거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4월 10일 15일 2020년 4월 10일 총선을 정상선거로 복원하게 되면 다시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다가오는 총선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에 있는 것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한 수치를 뜻합니다 이 7.5%가 어느 정도 수준인고 하니까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입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7.5% 부풀리고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한 34.5%를 부풀린 게 이게 7.5%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6자리도 차지를 못하는 겁니다 3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름대로 5%가 2020년도 4.15 총선 수준의 조작입니다 조작값 기준으로는 25%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5% 올린 겁니다 그래봐야 이름대로 4자리 차지하는 겁니다 물론 예상치니까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대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조작했을 때 밑에는 2020년 4.15 총선을 조작했을 때 49석 가운데 46대3, 46대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또 특히 손을 대기 좋죠 의사분들이 강남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의사들이 비분 관계에서 모든 투표를 다 더블당에 넘겼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참 나이도 있고 배움도 있고 사적인 욕심도 없고 하니까 4년 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그동안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참 지적으로 굉장히 게으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너무나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 그냥 지금 뭐 아우성을 치는데 그냥 예고된 날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장에 가든 안 가든 당일투표에 가든 안 가든 기분이 나빴으면 집에서 그냥 뒹굴고 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 뭐 보시면 왜 관계가 없냐 여러분이 투표장에 오든 안 오든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실제 여러분들 동작을 해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23.31%라도 그냥 발표를 30.99%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표를 던지든 던지지 않든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날 뭡니까 그냥 지방에 그냥 여러분들 놀러 가든 가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기울어져 있는 거죠 이거를 고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그냥 선거에 이번에 국힘이 대패하면 윤 대통령이 팔할 정도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책임론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고 역사적인 그런 죄가는 나쁜 짓을 한 사람도 문제지만 대통령이 돼야 여러분 그걸 인지한 상태로 뭉개는 게 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라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안철수 씨 안철수 씨는 컴퓨터 백신으로 이렇게 기업을 일으킨 분이니까 왜 선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본인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그걸 다 침묵을 한 거죠 안철수 씨가 직격탄으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열석밖에 못 얻는다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말이 보도가 됐을 때 미칠 수 있는 파장 특히 이제 선거 막바지기 때문에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경기도 열석은 턱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경기도에서 여러분들 뭡니까 한두 석 여러분들 차지해도 다행일 겁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석밖에 못 얻는다는 이야기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 신문을 보니까 안철수 야당이 압승되는 전체주의가 펼쳐집니다 이대로 가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일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국힘당 위기론 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선거일까지 계속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 60석 가운데 59석 가운데 이번 한 석이 늘었네요 10석 정도밖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열석을 어떻게 얻는단 말이고 당신들은 맨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국민의힘이 현재 경기도에 크게 밀리고 있다고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판세 분석은 결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몇 표 집어넣을까 이것만 결정하면 다 끝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도 총선 전망을 지난해 11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내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2020년 4.15 총선은 전국 평균으로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25%의 표가 투입됐습니다 특정 정당에 그걸 여러분들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산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한산하게 되면 호남을 제외하게 되면 6.7% 플러스 호남을 포함하게 되면 5%가 표가 투입된 겁니다 뭔 말인고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실제보다 호남 포함해 가지고 호남 제외하게 되면 여러분 전국의 6.7%만큼 부풀려 가지고 그거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나경원 후보의 12000표 경쟁자에게 넣어준 거 마찬가지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6석을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그런데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8석으로 줄어든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에 9석을 빼앗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에 경기도 59개 의석 가운데 사전투표 득표수 이름들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투입해 가지고 9석을 특정 정당이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2024년 총선은 어떻겠느냐 이런 방법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구한 다음에 정상상태에서 이름들 조작값을 집어넣게 되면 총선의 이름들 결과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유권자들의 정치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름들 특정 정당하게 후보한테 넣어주게 되면 여러분이 7.5%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이 한 석 차지합니다 더블당이 이름들 57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조작을 하게 되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5% 조작하게 되면 변함이 없습니다 국힘 한 석 더블당 57석입니다 가장 위력적인 것은 바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겁니다 판세 분석이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작업 정지작업이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57대 1인 겁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정한 가정을 가지고 내다보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변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판세 분석이나 이런 것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여론조사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몇 표를 집어넣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결정이 돼 가지고 모두 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이게 더블당의 차이값이 항상 플러스고 그다음 국힘당의 차이값이 항상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렇게 다 숫자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표를 유일하게 여주시 양평군은 어느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주시 양천군 편만 여러분들 더블당에 패배하는 걸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패배하는 겁니다 나머지 다 패배하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기 때문에 역으로 여러분들 결과를 어떻게 인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천도 인천도 여러분들이 현재 국회의원 의석이 한석이지만 아무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패배의식의 젖자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숫자를 만드는 것이 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2년 동안 깔아문긴 겁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선관위의 노예한 사람들하고 쫙 달아붙어서 뭡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못한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 못했다는 그 자체가 그냥 4월 10일 총선의 상징인 겁니다 그리고 예고인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앞날에 대해서 이런 뭡니까 그냥 전망인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지금 국힘당이 죽는다고 소리지지만 그거는 뭐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고성 지르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은 진실과 사실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총선은 뭐 여론조사가 어떻고 여러분 야바위꾼들이 사람을 속일 때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눈을 헷갈리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복잡하거나 헷갈리게 만들더라도 세상의 많은 문제를 본질과 핵심과 근본을 볼 수 있도록 괴뚫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총선이 복잡하게 열리지 않습니까 신문만처럼 열리게 되면 무슨 판세 분석이 어떻고 뭐 정치평론가라는 친구들이 나와 가지고 뭡니까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여러분들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지만 공직선거는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누군가가 지금 숫자를 다 만들어 왔고 그 역사가 10년이 훨씬 넘은 겁니다 그게 10번 11번을 해왔는데 12번째는 안 한다고 믿고 싶은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고 이런 비양심적인 겁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또 서울시장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께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게 되면 바로 볼 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게 서울시장 종로구 자료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결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 가운데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청원효자동 관내사전투표 사직동 관내사전투표 삼청동 관내사전투표 부암동 관내사전투표 거의 대부분의 사전투표 숫자들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조작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숫자가 아니고 그거를 기계를 돌려서 만들어낸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만든 숫자를 중앙선거관리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자료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누군가 분석할 거라는 꿈에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숫자에 담긴 조작의 증거물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 발각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발각 현장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4년도 서울시장 선거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작의 증거입니다 관외사전 뭐 이게 다 여러분들 이거는 종로구가 아니고 이거는 송파구네요 제가 송파구 거를 종로구로 옮겼네요 송파구 이 여러분들 다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채누리당 정몽준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뭐 여기 민주연합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는 전부가 다 이게 전부가 다 플러스 값입니다 플러스 값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증거입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이거를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0값에 가깝게 수렴시켜 나가게 되면 조작에 사용한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것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수정추정치발표 이게 선관위 발표인 겁니다 이게 조작된 거하고 조작을 뭡니까 수정한 상태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많이 다르시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정몽준 후보가 출마했을 때 박원순 후보한테 몇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어줬는 거 아니까 6113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3490표 그다음에 관외 사전투표에서 2622표 어떻게 집어넣냐 9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박원순 후보가 기표된 표가 1표씩 올라가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 서울시장 선거는 사전투표가 본격화된 첫째 해이기 때문에 시운전을 해서 좀 적게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작값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다수 기준으로 10%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33% 4.15 총선 2022년이 2020년이 25% 2014년 서울시장 선거가 10%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 강도나 쎄기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더 쎄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클라이맥스 절정이 바로 2023년도 10월 11일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7.8% 정도로 사전투표를 뻥튀게 했고 4.15 총선 2020년은 6.7%를 뻥튀게 표를 만드는데 여기서는 1.12% 아주 낮죠 이렇게 여러분들 숫자를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10.17%인데 11.28%로 부풀려가지고 1.12%를 여러분들 확보한 다음에 1.12%가 위조투표지수로는 6.113%인 겁니다 이게 선관위가 이게 다 데이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는 데이터를 손을 대지 않았을 상태고 손을 대었기 때문에 차익값이 정몽준이 마이너스 4% 박운슨이 플러스 4%가 된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이 기술이 높겠습니까 2014년부터 다 이렇게 조작한 것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한 거죠 그런데 2012년까지 넘어가게 되면 2012년은 사전투표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그냥 국내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였는데 그때도 국외 부재자 투표를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CCTV나 이게 아무 다 장난들인 겁니다 숫자를 만드는데 무슨 CCTV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 일을 일을 계속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마 송파구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이게 송파구 이게 송파구네요 송파구 이게 또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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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러분들 송파구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제가 잘못 쓴 데 이것도 송파구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송파구 이거는 또 송파구죠 이것도 송파구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이 송파구 자리를 역대 자리를 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이렇게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실제 사전투표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1.12% 부풀리고 그 과정에서 유령 사전투표살 6118표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박원순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 마다 한 장씩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선관위 발표 박원순 후보의 득표수를 보게 되면 10분의 1은 가짜고 10분의 9는 진짜인 거죠 부풀린 겁니다 10분의 1만큼 2018년도에는 사전투표를 4.87% 부풀려가지고 2만 3,77표를 투입하고 3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2021년도 서울시장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박원순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 함께 굉장히 전혀 안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을 한 거죠 2.82%를 부풀려가지고 16,5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투표자들이 방문해서 7명이 올 때마다 7명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신분증 제시하고 사전투표 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1,2,3,4,5,6,7 가짜 1,2,3,4,5,6,7 가짜 이렇게 채워낸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2.14로 상당히 낮죠 왜 윤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처음 실시된 선거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도 송파구에서 12,19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한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썩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는 일이잖아요 윤 대통령 입이 100개라 할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어디로 여러분들 쳐받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본인들 노후가 망가질 거고 자식들의 앞날이 망가질 건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을 떼는 겁니다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자기 이게 충실하고 눈앞에 이게 충실한지 그냥 진들머리가 날 정도인 겁니다 이런 표를 보면 나라가 망하는 일을 다 합쳐가지고 한쪽은 저지르고 한쪽은 은폐하고 한쪽은 시침이 떼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보시지만 제야 전문가가 이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마다 분석하고 검증해가지고 그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선거가 이렇게 치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당일 사전투표가 4월 5일 6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발표할 걸로 봅니다 이번 선거는 너무나 뜨거운 관심이 있어서 역대 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걸 딱 들으면 그냥 이번에 화끈하게 조작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본인들이 발표하는 겁니다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들이 높여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분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이제 달관을 해 가지고 달관을 해서 이게 뭐 이제 내가 무슨 목소리를 높이고 그냥 흥분을 하고 이렇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표를 집어넣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아웃성을 치고 판세 분세가 어떻고 다 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바위꾼들 여러분들 속일 때 뭐 하는 겁니까 뭐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신문에 편집국장을 지냈던 분이 나라가 참 왼쪽으로 기울었다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지도자만 남을 할 수가 없는 게 국민들이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집단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때는 그런데 뭐 역주행으로 나라를 끌어가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40% 플러스 알파 부동층 빼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일훈 지금은 논설실장이시네요 얼마 전까지 이제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조국 수호 이재명 방탄 그 5년의 퇴락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사태를 겪은 직후에 좌파가 이렇게 센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많은 우파 지식인들이 정치물정에 어두운 대통령에게 혀를 찼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제가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아 있는 것이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 저분들이 참 상황 판단을 못하시구나 이념의 시대는 가고 실용의 시대는 왔다 절대 여러분들 사실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지긋지긋할 정도로 자신이 믿고 따르는 이념에 충실한 존재인 거죠 아주 견고한 좌파 진영의 진지가 한국에 구축이 돼 있고 그게 40%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간첩단 보고를 받고 우리나라의 간첩이 이렇게 많아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비록 공안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평생 범죄자를 쫓아왔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을 외쳐온 대통령조차 그랬다 우파는 안일하고 좌파는 엄음하다 제가 며칠 전에 2023년도 1월 무렵에 소설가 이문열 선생이 여러분들 가졌던 월간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인터뷰 내용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좀 지겨울 정도로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이문열 선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2037년을 살았는데 그 마을이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너무나 집단주의적 색치로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의과대학 정원을 학대한다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윤전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67% 올리는 그 과정 그들의 발상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면서도 아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바뀌고 말았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87년부터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주 젊은 나이에부터 여러분들 초창기 한 14-15년 정도는 연구소를 만들고 나라의 진로를 한번 바꿔볼 생각을 가지고 생각의 문제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제 저술 가운데 제법 많은 책들이 사회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룬 논술실장이 경고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우파는 체제의 해계모니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상 국민의 인연적 스펙트럼은 거의 왼쪽으로 기울여 있다 이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더라도 안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국은 선거판도 기울여져 있지만 인연적 스펙트럼도 어마어마하게 기울여진 상태입니다 그거를 대부분 분들이 받아들이려고 안 할 겁니다 한국에서 좀 식자층이나 좀 재산을 가지신 분들이 우파는 체제의 해계모니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착각하지만 국민의 인연적 스펙트럼은 어마어마하게 기울여져 있는 거죠 특히 그 세대별로 따지게 되면 대한민국의 40대 50대들은 가장 자본주의의 여러분들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인데도 납득할 수 없을 정도는 뭐죠 그래서 문빠가 생기고 친문들이 그렇게 덕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인연적 스펙트럼은 거의 왼쪽으로 기울여져 있다 그게 나라가 이런 기운은 결정적입니다 왜 사람의 행동은 이념의 산물이고 생각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을 일찍부터 저는 간파를 한 겁니다 당장 고단한 사람들은 세상에 한 번 뒤집히기를 원한다 그 대안이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진보당이라도 상관없다 그러니 사과와 대파값이 서민들의 공적이 되고 정권 탄핵 정치 보복 경제 폭망론 같은 탕루가 선거판을 휘몰아치는 것이다 나라가 많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통령이나 이렇게 지배 엘리트만 나무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탕류가 도도하게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의 진로라는 것이 제 눈에는 흔히 보이는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노력은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선거 부정 문제를 덮는 것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좌파진영의 절정 최후의 일격이 문구하니까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건 미사일이나 탱크 이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자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선거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그게 뭐죠 체제를 변혁시키기 위한 활용일점인 겁니다 활용정점인 겁니다 그냥 용의 여러분들 눈에 딱 여러분들 그림을 딱 점을 찍는 겁니다 한번 뒤집자 이야기인 겁니다 뒤집어 가지고 마지막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 화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 같은 나라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나라 자체가 워낙 탄탄하니까 좀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서 슬슬 가라앉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한번 뒤집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 한 40% 플러스 알판 같아요 그냥 뒤집어 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겪어보자 이건 겁니다 그럼 겪어봐라 이건 겁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죠 그거를 마지막에는 선거의 이름으로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선거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고 선거의 이름으로 토지 국유화를 여러분들 실전하고 선거의 이름으로 토지 보유세를 여러분들 설정하고 선거의 이름으로 부유세를 설정한 것입니다 선거의 이름으로 선거의 이름으로 그냥 뒤집어 없는 겁니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정치윤리와 규범은 퇴락의 길을 걸어왔고 조국 수호 정치검찰 아웃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반동적 주장에 늘상 40%의 지지가 뒤따랐다 이 40%가 그냥 뒤집는 겁니다 그냥 나라를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억울하겠지만 집단적 선택이라는 것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마스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그냥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집단적 선택이 겁난 것이 바로 그건 거죠 정치적 광풍이라는 것이 그래서 겁나는 겁니다 그냥 개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의 다수가 그런 체제를 선택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걸어간 겁니다 우리 미래의 중국 따위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표는 상황과 비교 대상이 맞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열강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결국은 거짓 선동과 공짜 구호에 쏘아 넘어간 국민들 차제가 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딱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로 선거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를 장악한 부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다 입에 재갈을 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선관위가 만든 좌파가 만든 선거제도의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갇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 다소 여러분들 앞선 주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주장이 진실의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작심하고 그냥 많은 분이 보든 채널이 탄압되든 관계없이 그냥 내가 사유하고 판단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선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종로구 이게 여러분 송파구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송파구 종로구 비교한 겁니다 서울역대시장선거 좀 여러분 보시기에 힘들게 두 개를 동시에 한 것이 아니고 이게 좀 거꾸로 해놨네 이게 송파구 1.14 1.12 5.35 4.87 4.89 2.82 2.99 2.14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조작값도 좀 다르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우울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직시할 때 여기 보시게 되면 강서구청장 선거 또 조작한 겁니다 다 제야 전문가가 해 주신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조작해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 광고 멘트 하나 하고 여러분들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국전쟁을 보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참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김덕영 감독이 만드셨는데 이분이 이제 다큐멘터리는 영상도 잘 만드시지만 글도 참 잘 쓰시네요 그래서 이 길지 않게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건국전쟁이라는 책에 잘 담았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반듯한 그런 역사적 시각을 갖고 또 한국의 현재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데 킹덤북스에서 나온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한번 여러분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